이건 뭐예요? 어 이게 이거를 노먼 이게 이렇게 차려를 폭발하는 거예요 어 그럼 보여줄 건가요? 네 네 보여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! 너무 재밌다 근데 이거 이 한순간에 차려를 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?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걸 해요 여기 있는 거를 위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거를 반대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해서 되게 과학적이다 네네 하고 계속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아 그렇게 연결하는 걸로 계속 응 우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옷감 따는 거랑 좀 비슷하다 네 그쵸 네네 네네 그리고 계속 이거를 반복하며 아 먼저 할 것 같아 하고 여기를 잡아요 응 그리고 이거를 노멀 응 이게 있는 게 이렇게 이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가면서 응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되면서 하고 계속 이렇게 차르륵 차르륵 아 그래서 진짜 빠르기로 할 것 같아요 아하하하 수식간에 오 너무 재밌네요 잘했어요 이게 이름 뭐예요 어 이게 네 어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팝스코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응 너무 재밌네요 이러고 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이거 네 우리 동네 앞에 무지금 방구라는 데에서 하하하하 이거 샀잖아요 맞아 다이수 단시하고 다이수한테 계속 계속 들러온 데도 없었고 맞아요 그런데 집 앞에서 찾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혹시나 하고 들렀는데 좀 넓적한 건 없었죠 네 그리고 엄마도 네 어 거기에서 인형을 인형 소파 만들려고 소음을 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샀던 게 모두 동네에 있었어요 하하하하 네 엄청 돌아가서 하하하하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네 네 자주 가요 문방구 어 고마워요 알려줘서 안녕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